안녕하세요. 시간을 디자인하는 컨템포러리 주얼리 프렌드 월간입니다. 타이니 블라썸 목걸이입니다. 이름처럼 타이니아도 엄청 작아요. 엄청 작지만 또 이 안에도 아까 큰 팬던트처럼 굉장히 디테일이 잘 살아있습니다. 이 친구는 여기 줄이 굉장히 얇고요. 굉장히 반짝반짝 빛에 따라서 반짝반짝 움직입니다. 이 얇은 체인이 조금 더 데일리함을 살려주고 자칫 무난할 수 있는 것을 굉장히 예쁘게 만들어줬습니다. 이 체인도 똑같이 끝이 굉장히 단단하게 잘 고정돼서 만들어졌어요. 역시 저희가 열심히 퀄리티 체크하면서 만들어갔습니다. 쇽! 질기고 정말 쇽! telev których 퀄리티 체크에서 만들어서 멍던트 2021년대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